아빠가 서윤이랑 놀려고 또 재밌는 놀이를 준비했지. 자, 아빠의 집콕랜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. 자, 아빠가 이제 활을 만들어줄 거예요, 활을. 아빠가 보여줄게. 서윤아 이거를 이렇게 잘라서. 저런 거 집에서 할 수 있는 놀이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풍선의 앞부분을 끼는 거지. 이렇게 짠! 완성! 완성! 짠! 자, 그러면 아빠가 준비한 게 있지요. 자, 이것이 무엇이냐. 바로 활을 쏠려면 이마에 영건을 하나씩은 잡아줘야지요. 활을 익히시기엔 저 악께서는 힘이 아직 부족하십니다. 또 활 쏠때 이마에 저걸 좀 불러주셔야죠. 어머! 크크크크. 크크크. 크크크. 크크크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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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좋았어. 약간 왕관 느낌으로 가자. 저걸 어떻게 맞춰요? 이야. 아아... 어, 영공주. 빨리 모아라. 응. 종이컵 활 저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? 왼손으로는 뭐 별을 고정을 하고. 자아.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지금? 아버지. 아버지. 준비하시고 쏘세요. 오, 뭐지? 아, 화살을 더 넣으라고 어머 아, 화살을 더 넣으라고 좋은 생각이구나 갑자기 말투 사극 와, 와우 그러니까 잘 된다 우와, 우와 놀랬다 우와, 우와 우와, 잘 보아라 우와, 우와 우와 우와, 우와 우와 동주도 해 볼터인가 어디 가, 어디 가, 어디 가 어디 가죠, 서윤이? 응? 어디 가요? 어머 이야 뭐야 공 주워주는 거예요? 옳지, 잘 하는구나, 옳지 다시 해보라고 다시 아빠한테 쏘라고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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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히다 아... 야, 저러면 아빠만 신나지 뭐 서윤이가 진짜 똑똑한 게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고 또 갖다 주고 또 갖다 주고 야, 공배달 서비스 완벽합니다 진짜 자, 감사합니다 우와 자, 자윤아 두 번째 놀이 잠시만 기다리시죠. 집콕 두 번째 놀이 뭘까요? 뭐죠? 자, 이걸 보아라. 서윤이랑 단둘이 있는데 이렇게 좀 크게 수영을 준비했습니다. 풀자, 마루에. 치아 여기 물 빼기 힘들 텐데요. 그러니까요. 은아 짜자잔. 아 저거 저기 알아? 키 밥. 잘 봐라. 아하! 우와! 신나죠, 저러면? 천국이구나! 티밥 뽕뽕와드린다! 이야, 진짜 신나죠? 저거 티밥 한 달 동안 나와요, 저거 밑에서 청소할 때마다. 자, 서윤아, 이제 우리 여기서 보물찾기를 할 거야. 잠깐만 있어. 아, 보물찾기. 아빠, 여기 있다. 이거 뭐지, 서윤아? 이 플라스틱 컵에 넣어서 공유를 해서 이 안에 넣어놓을 거야. 어, 꽃 어디 갔어? 꽃 어딨어? 꽃 어딨어? 꽃 어딨지요? 서윤이 꽃? 찾을 수 있을까? 응. 꽃. 서윤아, 꽃을 찾아봐. 꽃 어딨지? 왜? 어디 갔지, 꽃? 어디 갔지, 꽃이? 꽃! 꽃 어디 갔어요? 어? 어? 찾고. 찾았다. 우와, 꽃 찾았다. 우와, 꽃을 찾고 뽀뽀를. 응, 그래. 맛을 보니 무슨 꽃이야? 꽃이 여기 있네. 서윤 꽃. 그냥 꽃 찾아봐, 꽃. 꽃이 어딨지? 아이, 귀여워. 입에 붙은 거 먹으려고 저렇게 오므로 뭔가 흘린 거 봐요. 아빠는 엄마 맞을 준비할게. 알았지? 꽃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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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한 번. Hind rat을 찾아와는 알은 예민物. 평소. еловnde. 선물. 내가 recruit. Zach다. 장 GitHub. 선물이 provider. 이렇게 gepennyere 무 Iss I am at home. hides? applause gospel. 감사합니다.